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이수경입니다. 한동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내일부터 건조했던 대기와 땅을 적시는 복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건조함을 해결해주는 정말 고마운 강수인데요. 강원 북부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눈은 습하고 무거운 눈이라 안전운전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주변 기압백지 보식도 인데요. 우리나라 남쪽에 저기압이 있고 북쪽에는 차가운 고기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쪽 저기압에 의한 동풍과 북쪽 고기압에 의한 동풍이 동해상에서 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해상의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가 동해안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 공기는 산믹과 만나 상승해 쉽게 포화되면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데요. 내일 오전 동해안은 기온이 높아 비로 시작하고 기온이 낮은 산지는 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남부와 경상권동부 제주도에 비가 그리고 제주도 산지엔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후에는 강원 영동 중북부에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 산지는 기온이 낮아 처음엔 눈으로 시작하고 동해안은 기온이 높아서 비로 시작하겠지만 특히 내일 밤에는 동해 북부 해상의 찬 공기가 확장하고 동풍이 강해지면서 내리는 비와 눈이 강해지게 되면 기온이 더 잘 떨어지기 때문에 동해안에도 비에서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는데요. 내리는 눈이 그대로 쌓이면서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는 많은 적설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따라서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시고 차량을 이용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월동 장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으로 인하여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시작되는 눈은 북쪽 기압골이 뒤따라 영향을 주면서 글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글피까지의 예상 적설을 담아봤는데요.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에서는 5에서 20cm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2에서 7cm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산지를 제외한 경북 북부 제주도 산지에서는 1에서 3cm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북부 산지에서는 30cm 이상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중부지방과 전라권 등의 강수는 모레 오후부터 시작하는 북쪽 기압골에 의한 강수인데요. 모레의 강수는 내일 같은 시간에 발표되는 날씨 해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눈비 소식이 이어지는 만큼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상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에 비해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 영하 5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많으니까요. 낮과 밤의 온도차에 의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